이제 포함 안되는 핵심이 있는데 조금 부종이긴 한데 음 완벽한 커스텀 아닌가 보네 그 버전이 2가지인가봐요 아 근데 야 기분이 또 매웠다잉 요렇게 생긴 놈 같고 딱 또 생긴 놈 하나 더 있더라고 어떻게 연결하게 생긴 놈 같은 놈 그 녀석 전용인가 그럼 예 그럼 반반 정도 있더라고 저번주에 샀었지 그거 예 저번주에 와가지고 샀지는 않냐 그러게 저번주에 수업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만